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보이다 라는 뜻인 단어 다음은 송구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다음, 회의를 열다 라는 뜻인 단어 다음, 잠깐 기다리다의 뜻을 가진 단어 다음 단어는 급하다, 빠르다, 시차다, 급격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哪位?哪位?想?想?想?见?见?不好意思?不好意思? 카이후이? 카이후이? 샤오덩? 샤오덩? 지? 지?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오늘 배울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문장의 뜻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샤오덩? 샤오덩이 방문자에게 물었습니다. 닝하오? 칭운? 닝하오? 칭운? 닝하오? 안녕하세요? 누굴 찾으세요? 그러자 방문자가 닝하오? 워싱지엔지에님은 종징리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닝하오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칭운은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닝하오는 당신은 어느 분을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워싱의 샹은 뭐뭐를 하고 싶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생각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한 걱정하다, 그리워하다, 보고 싶어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샹을 사용한 예문을 볼까요? 워싱 칠 베이징 카오야 이 문장은 나는 북경 오리를 먹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니 잘 샹 남펑이요마? 이 문장은 너 지금 남자친구 보고 싶니? 라는 뜻입니다. 다음 찐제는 아주 가볍게 만나다. 라는 뜻이고 닝하오는 종징리는 당신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읽어 보세요. 您好! 我想见见你们总经理 我想吃北京烤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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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在想男朋友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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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따라셨어요 当小丁一 말합니다 不好意思,我们总经理正在开会 请您稍等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방문자가 好的,不急 좋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네요 이 문장에서 不好意思는 죄송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本文에서 사용된 의미 외에도 다양한 뜻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먼저 먼저 그는 매우 무한해한다 라는 뜻의 문장을 다 헌 부하오 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하오 이스라엘 미유 이 문장은 미안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하오 이스라엘 지에궐 이 문장의 뜻은 신뢰하겠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我们总经理는 저희 사장님이라는 뜻이고 正在开会는 회의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请您稍等,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부지 는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급하다는 뜻은 부를 뺀 단어 지겠죠? 자, 따라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总经理正在开会 请您稍等. 죄송합니다. 우리总经理正在开会 请您稍等. 好的 부탁드립니다.cribing. 네. 잘 따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 발음을 듣고 성조를 표시하세요. 1번. 나웨이. 네. 정답은 삼성과 사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2번. 찐. 네. 정답은 사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3번.不好意思. 정답은 사성, 삼성, 사성, 경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4번. 카이후이. 카이후이. 정답은 일성과 사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5번. 샤오덩. 샤오덩. 정답은 일성과 삼성입니다. 아래처럼 표기하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무엇이 들어가야 정답일까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정답은 나웨이 입니다. 문장의 뜻은 안녕하세요. 누굴 찾으세요? 입니다. 아래 답과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정답은 잔잔입니다. 문장의 뜻은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빚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래 답과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 들어갈 정답은 하오이, 칼후이, 그리고 샤오덩입니다. 문장의 뜻은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입니다. 아래 답과 비교해 보세요. 여섯 번째 칸에 들어갈 정답은 지입니다. 문장의 뜻은 좋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래 답과 비교해 보세요. 잘 맞추셨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중국 문화 코너를 들으면서 3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분 중국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민방 트위터와 페이스북 또는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2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한국 학생들의 공통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중국 학생도 교복을 입나요? 중국에도 교복이 있나요? 수없이 쏟아지는 이러한 질문들의 저의 대답은 바로, 예, 있습니다. 입니다. 중국 학생들도 교복을 입습니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입는 교복도 있지만 거의 중요한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만 착용하고 평소에는 학년별로 색상이 나뉘어 있는 체육복을 입습니다. 매일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체육복이니 활동이 매우 편하답니다. 한국 학생들도 매일 교복 대신 모두 체육복을 입으면 어떨까요? 한국 학생들도 매일 교복을 입는 경우 질의 100%를 입력하고 시스템과 학생들도 Moto3의 70%를 입력하면